첫번째 단식 매치 첫 게임 시작됐습니다. 권하연 서브 서비스 포인트 탑스피니 굉장히 좋고 서브에 의한 포핸드와 지구전이 좋은 선수입니다. 경기를 하면서 펼쳐나가는 분석이라던가 파악하는 능력이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서비스입니다. 포핸드 탑스피 있는 포핸드와 백핸드 지구전에서 지금 포인트를 다 가져가 볼의 변화, 약간 깔림 현상이 있어요. 액측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권하연 선수는 조금 더 준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. 그렇습니다. 포핸드 탑스피 탑스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권하연 선수의 움직임이 멈칫멈칫하는 거죠. 경기를 치뤄내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착실하게 자기의 프리를 잘 하고 있어요. 예, 받지 못했습니다. 서비스 김명선 마르게 랠리 그런 미스가 없어요. 그렇습니다. 네트에 맞은 볼 예 나갔습니다. 현재 한 점을 앞서 있습니다. 김명선 강한 서비스 출발 3구 공격 극볼을 기다렸다가 탑스피 아주 좋았습니다. 예 이번엔 권하 권하연 서브 3구 동점 상황에서 김명선입니다. 공격 공격 막아냈지만 맞았을 것 같습니다. 게임 포인트 김명선 권하연 서비스 짧게 주다가 먼저 공격 네트에 맞고 나가 두 번째 게임 시작됩니다. 포핸드 탑스피 계속해서 준비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긴 서브 다시 권하현 권하현 따라갔습니다 김명선 서브 긴 서브 출발해 경기 1점 차입니다 뒤져있는 김명선 그렇지요 만들은 다음에 이렇게 치고 들어가는 공격력이 두 선수가 지금 득점하는 방식이 뭐 좀 비슷한 부분도 있어요 앞서있는 권하현이고요 김명선의 서브 권하현 조금 더 서브에 변화를 주면서 자신이 공격을 가져가야 되는 어 그렇죠 이번엔 짧게 그리고 직선 코스 공격 충분히 코스를 변화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아 권하현이 권하현이 가져다 대바 권하현이 넉 좀을 앞서 있습니다 어 서비스권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 권하현이 보여줬습니다 여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